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2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내용은 총선이 지금 각본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시사주제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가 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이 공정하게 이양되고 이런 그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사회에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되면 사회가 순항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사회 정의라는 것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각자가 맡은 그런 역할이나 책임을 다하면 그게 전체가 다 모이게 되면 사회 정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업을 영위 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이 좀 바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사회에서 좀 이제 많이 배우고 전문직종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발언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도 선관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선관위의 그런 불법 비리 같은 경우를 대법관들이 다 덮고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자신도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피력하고 있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언론들도 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사나 앞날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현안과제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좀 책임을 맡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상황이 어렵게 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면 참 우리 옛말로 사돈 낱말하듯이 한다. 뭐 처갓집 산소 벌목하듯이 하다. 뭐 이런 벌초하듯이 하든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이제 들어서 어제 소개해드렸더만 대한변협의 회장을 지냈던 분과 54인이 현재 한국의 투표 개표 시스템 계획을 요구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은 아주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개표를 하더라도 충분치 않고 개표소에서 집계된 그런 투표지 개수를 입력하는 그런 전산장비를 사용하는 그 순간 모든 자료들이 위변조될 수 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아날로그 집계 방식을 그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긍정적인 것은 이렇게 아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런 분들이 54인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참 고마운 거죠 이렇게 계속 누군가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익단체도 많고 직능단체도 많고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변호사들이라든지 회계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개인이 이제 하기 힘드니까 단체 명의로 다 그냥 이렇게 침묵하게 되면 결국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 모두가 다 비용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 유튜브들도 다른 데도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다음에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제 며칠 전에 충남도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죠 도의회 의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를 계획해야 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충남도 의회만 나설 게 아니라 충북도 의회도 나서고 대구시 의회도 나서고 이렇게 다 나서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만 방패 마기를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친북 체력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이보다 중요한 사안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충남도 의회도 나서야 되고 부산시 의회도 나서야 되고 경상남도 의회도 나서야 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줘야 그래야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한지 제가 참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거죠 이런 식이라면 외침을 당해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인민국 국기가 열허 날리면 가만 다 멀뚱멀뚱 보고 눈치만 볼 겁니까 그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 부정 문제는 총칼을 쓰지 않고 체제를 여러분들 장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꼭 같거든요 본질이란 것은 친북과 친중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국가의 체제를 가져가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7년간 일어났고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당연히 단핵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단핵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여러분들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충남도 의회만 나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충남시의회 성명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의회라고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각 시도의회 의장 부의장을 만나서 성명서 발표를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곧 무선의회 부의장을 만나러 갑니다 각 시도의회 성명서 발표 릴레이가 이어지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해버렸는데 2024년 총선 여러분들 끝나게 되면 저도 이런 방송을 계속할지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권력을 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공정선거를 회복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좀 공적인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좀 나서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충남도의회가 나서는데 왜 경상남도의회는 안 나서는 겁니까 이게 누구 그 사람들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자식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진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여러분들 죽서 가지고 개 주는 겁니다 7, 80년 정도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친북 세력들이 그냥 국가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꼼짝마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법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탄압할 거니까 각 시도의회 성명서 발표 릴레이가 이어지면 얼마나 파급효과가 크겠습니까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여러분 군부 독재시대 때와 같이 대학교에서 이런 시국선언문이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정교모가 여러분들 활동을 하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죠 정교모가 여러분들 2023년도 10월 11일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여러분 10월 10일 날 국정원 여러분들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정원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국정원의 선관위 감사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정교모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 금지 및 수개표 도입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역시 배움이 좀 많은 분들이니까 정확하게 본질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뭔지를 그대로 여러분들 지적을 했거든요 좀 늦었지만 제가 공병호 tv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룰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이게 국정원 선관위 감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그 성명서가 주옥 같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 사전투표 제도가 핵심이 뭔지를 대학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여러분들 감사가 국정원 감사가 전수조사가 아니고 5% 선거전자장치와 작동의 5%를 여러분들 점검한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교모에 속하는 사회정의를 여러분들 추구하는 전국 교수모임인 정교모에게 여러분들 국정원 그런 감사 내용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할 수 있고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이름들 인쇄가 투입할 수 있고 개표 시스템에 접속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바꾸는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여러분들 세 가지입니다 사전투표자수를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고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가 있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무한대로 이름 인쇄가 쑤셔널 수 있고 이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전국 교수모임인 국정원 감사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조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작은 현실적으로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동조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제가 늘 방송에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 입에서 사실과 진실의 말이 나온 것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정선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핵심을 더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사전선거제도는 종이 투표지로 위장된 전자투표제다 이야기 종이의 허우를 쓴 전자투표다 대학 교수님이 착하게 먼저 대한민국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을 종이 투표지는 그냥 쇼고 전자투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는 전자화된 통합선거인 명부의 작성 모든 사전투표제 채택국가가 의무화하고 있는 사전투표 유권자 등록제도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불숙 사전투표소에 가서 전자적으로 선거인 확인을 받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아닌 전자도장 이미지가 기계적으로 찍혀 나오는 있으나 만한 확인전찰을 거쳐서 적석에서 프린트가 되는 투표용지의 기표가 된다 종이의 허우를 쓴 전자투표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했기 때문에 2017년 대선부터 특정정당이 주도하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부역해 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일어난 거 가지고 증거를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저는 밝힌 상태지만 선관위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선관위 행정관리와 대법은 사법재판에 무분별한 야합의 기인에 보이는 선거 카르텔 작동도 정지시켜야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판사들이 맡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국 민주주의 해체와 국가 파멸의 비극을 막기 근본적인 선거제도 계획이 필요하다 사전투표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금지하고 투표자행에서 수개표하는 것이어야 된다 진영을 넘어 오직 선거 무결성만을 생각한 번국민운동과 국가적인 계획 조치가 마련돼야 된다 국민 승복이 기재가 되는 선거제도의 파탄으로 선거 불복종이 일상화되어 사실상 내전 수준의 국론 불륜을 초래하기 전에 선거제도의 근본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10월 11일 역시 교수님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핵심을 정확하게 종이투표제를 사용한 전자투표제도가 바로 사전투표제도의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일이고 우리 앞날과 관련된 일이고 우리 자식들과 이런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그런 체제를 부모가 어느 부모가 그런 정치체제를 후손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전문직종이 계시는 분들은 나라가 나중에 뭡니까 개판이 되면 모두가 비용을 치르는데 좀 배운 사람들이 직능단체나 이익단체에 속해 있으면 좀 여러분들 힘을 모아 가지고 성명서라도 좀 제대로 발표하고 특히 오늘 여기 나왔던 충남도의회가 여러분들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대구도의회 강원도의회 경남도의회 이런 데 좀 나서 가지고 이 선거법 제도 개선 사전투표제의 핵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참 때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이런 나라가 돼버렸나 여러분 겁 안 납니까 친북 체력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국화체제를 여러분들 그냥 가져가서 영구집권이나 장기집권이 되면 대한민국에 뭐가 남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거의 거들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협박을 하고 탄핵을 운운하고 비리사실 이런 명확한 사람들이 검사를 여러분 금박하고 판사를 금박하고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뭡니까 악도 갑니까 장기집권 영구집권 되면 북한하고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남조선도 어마어마히 여러분 가혹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 여러분들 피를 어디 버리겠습니까 북조선 보시기 바랍니다 북조선이 뭐죠 영구집권 때문에 저게 저런 체제가 된 거 아닙니까 남조선이 여러분들 선거를 여러분들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서 권력을 장기 장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해찬이 30년 집권하고 50년 집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 결전이 2024년 총선인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면 그냥 정해진 길도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참 어렵게 되죠 지금 생활 수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성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날 거고 경제가 일단 망가지겠죠 자 오늘 사돈남말 하듯이 하지 말고 좀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좀 내줘야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제도가 어떤 건지 그냥 투표만 하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무슨 말이 깔려 있습니까 당신들은 투표하고 우리는 조작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오오간 이야기가 민주당의 허영국회의원이 지금 위성정당 비례정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 그 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그냥 투표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읽었는 거 하니까 당신들은 그냥 쇼로 투표장에 나오고 우리는 그냥 전산조작해갈 권력을 영구히 누리면 되는 거다 무슨 잡스러운 소리를 하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 이게 뭔가 하니까 위성정당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회의원도 모르는 산식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 허영 의원 말씀입니다 국민들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개돼지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개돼지들이 이런 표를 어떻게 던지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산조작해 가지고 오랫동안 해 먹을 거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까지 타락을 한 겁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냥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여론조사는 선관위 산하의 여심이가 제공하는 조작된 표본샘플을 가지고 여론은 만들면 되고 여론 만들게 되면 돼지개들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니까 언론들이 이런 지하자 이런 부르게 한 다음에 선거결과 조작해 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해 먹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야멸차기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 갈 겁니다 조선조가 500년 갔지 않습니까 더 갈 수 있겠죠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하지만 안 넘어지지 않습니까 김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식 모르지 않습니까 허영 의원이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합니까 김 의원이 산식 알고 있어요 기자들이 얘기해 보세요 허영 의원이 침묵 김 의원이 침묵 국민들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돼지하고 개들이 왜 알아야 되냐 이야기입니다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 되는 것이고 그냥 북한식으로 그냥 호수내가 여러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날은 정해 줄 테니까 알아서 선거하고 결과는 누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결과는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허구원 날 하루하루마다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 국무위원 탄핵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산식 알고 투표합니까 국민들은 정당과 지역의 의원들이면 투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나라가 타락을 한 겁니다 김 의원이 국힘당의 김 의원이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하는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모르고 찢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밑에 여론이 어떤가 쭉 보니까 청룡님이란 분이 뭐라고 국민은 의석수 계산을 알 필요가 없다고 뭔 천하에 이런 몹쓸 집단이 있나 국민이 투표로 정당 신임을 묻는 건데 알 필요가 없더니 그럼 너희들은 또 전산개표 조작으로 니들 마음대로 권력 잡겠다는 말인가 국민은 니들 같은 막장불롭 진단을 불신한다 불신하더라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 결과라는 것은 지금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의 자신감이라든지 지금 이재명 씨의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사람 자신감이 다 어디 있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우습게 봤으면 1년 6개월에 채 되지 않는 여러분들 시점에 치루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5% 2020년 4.15 총선이 25%인데 7%를 올려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치의 여러분들 조작을 해도 대통령 말씀 한 말씀 없고 국민의힘 이런 이야기 하나 없고 언론이 이런 보도 하나 안 하는 나라니까 저는 거의 나라가 망한 상태라고 봅니다 선거가 망했다는 이야기한 그 나라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부정선거를 치러도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모두가 쉬쉬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을 대지로 안 보겠습니까 국민들을 가제로 안 보겠습니까 국민들을 붕으로 보죠 이미 여러분들 한 3분의 2 정도는 대한민군 장악당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도장 찍는 시점이 어떤가 하니까 2024년도 4월 11일입니다 그 도장 찍는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다 전망에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 정도를 여러분들 뻥튀기를 해서 329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일정 비율에 따라가지고 전국의 이런 선거구의 이런 분별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야 전문가가 계산해서 다 214석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329만 표를 이런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로는 조작하면 되는 것이고 예로는 우리 편인 선관위의 여심이가 주는 샘플만 사용하게 되면 다 조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제는 조작개통도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이 개통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통도도 않습니까 공직선거 3구 대통령선거 사전투보 서버조작예상도 이거는 뭐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날 있을 여러분들 개통도입니다 조작서버용 pc에서 대부분의 전산조작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조작값을 여기에서 다 여러분들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계표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중앙선거관련 이름들 db센터 이름들 결과를 전송하게 되면 보조디비의 이름들 다 전국의 모든 집계표와 관련된 후보별 득표수가 여러분 여기에 다 모아질 거 아닙니까 그 이런 보조디비에 연결해서 노트북 두 대만 있으면 다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정상서버용 pc가 있고 조작범들이 두 대를 놓고 한참 눈을 뜨고 보고 있겠죠 정상서버용 pc에서 자료를 조작서버용 pc로 뭡니까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조작값을 다 때려 넣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 같으면 경상북도 대구 강력시에서 원래는 15% 정도 넣어놨는데 5%를 줄여가지고 윤석열을 당선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그 자료를 메인 db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수개표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개표소를 지키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다 이렇게 조작서버용 pc를 이용해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매일 신문을 볼 때마다 탈원전 정책을 선회한 윤 정부의 여러분들 예산 1800을 다 깎고 그냥 뭐죠 국무위원 하나하나마다 다 탄핵을 시키고 이동관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탄핵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24년도에 예상대로 한 200승 넘기게 되면 그다음 즉각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대선 치르게 되면 또 대선도 조작할 거니까 그럼 빨리 뭡니까 자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 끝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다음에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제가 한 3 4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4월 11일 여러분들 총선까지는 결과까지는 분석하고 발표하겠지만 그다음은 이제 저도 방향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언제까지 선거 부정 문제를 그거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공병호 tv가 여러분 과거에 몇 십 많이 보던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거 채널이 2021년도 9월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방통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장 뭡니까 구글코리아에 압력을 넣어 가지고 그냥 조인 거죠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30만 50만이 보고 계속 보고 그다음에 선거 방송을 한 2년 동안 계속했으면 나라가 뒤집었겠죠 모든 것 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어항 속에 그냥 물고기하고 똑같은 신체가 된 겁니다 못 보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개통도를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조작하는 거가 그냥 노트북 한두 대 하나는 정상 하나는 조작용을 봐야 되니까 사람 한두 사람이면 다 조작을 하는 거 무슨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아침부터 좀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지만 나라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국민들도 참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모른다고 해서 이런 다음에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선이 마지막입니다 총선이 선거를 여름 바로잡고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권력이 탈취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여러분들 상황인 겁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4월 총선 대차 대조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핵심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핵심을 조선중앙동화의 이름들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있는 인물들이 전혀 핵심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딱하고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이렇게 어떤 나라의 지도층들이 부패했으니까 나라가 그냥 골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은 소위 필력이 뛰어난 분이지 않습니까 11월 21일 날 4월 총선 대차 대조표를 올렸는데 잘 쓴 글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4월 총선과 총선 이후에 전개될 한국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김대중 전 주필이 착하게 여러분들 이 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근본적인 문제 4월 총선이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닦은 겁니다 김대중 주필의 이름은 어떤 분입니까 부정선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 칼럼이 2020년도 5월 26일 날 나왔던 김대중 칼럼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 이후로 김대중 주필은 일체 선거 부정 문제에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김대중 주필은 제가 볼 때는 2024년 총선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부정선거라는 걸 본인이 알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그런 핵심적인 사안을 알면서도 그걸 제쳐놓고 여러분들 칼럼을 쓸 수 있는 그런 소위 제주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선거 부정 문제 체제가 전복이 되고 국가의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새로운 계급으로 탄생하고 국민들이 거의 참정권을 박달라서 노예상태에 빠져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그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김대중 주필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조갑재 씨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 분이죠 이분들이 연배가 대개 80대입니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90년 100년도 살 수 있겠지만 후손들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비양심적인 사회가 됐고 엄청나게 이런 비급한 사회가 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저가 볼 땐 정신적으로는 그냥 무너진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분이 이 중요한 칼럼을 쓴 겁니다 이 칼럼의 핵심은 뭔가 아니까 4월 총선에 이재명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4월 총선의 핵심은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한 신임 투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총선이 끝나게 되면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이재명이 여러분 대통령이 될 것이고 탄핵을 할 것이고 임기를 못 채울 것이다 그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좀 깨어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글로 잘 정리한 칼럼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4월 총선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선거 부정을 막아야 민의가 반영되는 총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정말 지도청이 윤리나 도덕면에서 거의 타락 타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을 만큼 뭐죠? 바닥을 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지만 역설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민주당이 이기면 윤 정권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정치는 이재명의 시계대로 흘러간다 국민의 힘이 이길 수 없는 선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러면 국민의 힘이 전혀 이길 수 없는 선거를 하는데 김대중 주필이 착하게 선거 부정 문제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문제는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기가 차다는 표현보다도 아 이 나라가 운이 여기까지구나 언제 우리 역사에서 이만큼 잘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까 사람들은 영원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이 사회는 거짓과 사기와 조작과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 가지고 결국은 선거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냥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 왜 이길 수 없는 거라는 부분에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망하는 성자독식 폐자독박의 시속게임이 될 것이고 관건은 누가에 되든지 관계없이 4월 총선이 대한민국의 진로고 한국의 체제 간 가치 간 세계 간의 대립이고 어떤 체제 가치 세계 간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나에 따라 한국의 미래의 집행과 지행이 될 것이다 결국은 부정선거 세력이 승리하는 요식행위가 2024년 4월 11일 총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총선의 공정성에 대한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의 결정에 도움이 전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유권자들은 올바른 여러분들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 결과 다 조작이 되는데 이거를 김대중 주필은 전혀 언급 안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김대중 주필 정도 나이가 되게 되면 펜을 놓더라도 옳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어져 가지고 좋은 말씀하시지만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전혀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좋은 말씀은 다 합니다 북한의 전체주의가 어떻고 내가 북한 체제에 살아보니까 사는 게 고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 제 여러분들 눈에는 먼 거 아니까 다 허당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유권자 결정에 유권자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유권자의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도록 조작 서브용 pc를 돌려 가지고 다 선거 결과를 바꾸는데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3년 6개월 흘렸는데 김대중 주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선거지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애국심이 있다면 임기를 구실로 이런 난국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료하던 사태에 증명할 것이다 탄핵시키겠죠 아니면 탄핵이 본인 스스로 물러나게 해 가지고 대통령을 갈아치우게 되면 3년 안에 자기 사람을 심어 가지고 자기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다 여러분 어디에 관련된 겁니까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것에 관련되는데 김대중 주필도 여러분들 평생 좋은 말 좋은 걸 쓰셨지만 내가 볼 때는 파입니다 파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백성들이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할 건데 글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좀 제대로 뭡니까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의 승리는 이재명 씨의 독재와 독주로 이어지고 엄청난 사법 리스크 속에서 당을 이끌어 승리를 이끌어냈으니 그의 정치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제 이 대표 유일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유일체제 벗어날 수 없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대통령과 정부와 여향을 항배를 통해 나라의 내일을 결정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다 헛소리인 겁니다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내가 왜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김대중 주필이 여러분들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5월 26일 날 쓴 글을 보시기만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 이후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조선중앙동화 여러분들 큰 하기에 그때 책임질 게 있겠습니까 또 야하배가 잘 먹고 잘 살겠죠 얼마나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비겁해졌는지 도저히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선거 여러분들 이렇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를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7.49%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7.5%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 조작할 수 있고 329만 표 더블당 214석 차지하는 거고 5%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 220만 표 가짜 사전투표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럼 203석을 차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참 어쩌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허술하게 하기야 한번 생각 해보게 되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죠 우리 수준이나 실력에 여러분 과분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원통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끔 생각해보게 되면 5천 년 역사 전편이 다 노예 역사였는데 한 7.80년 정도 7.80년 가운데서도 여러분 먹고 살만한 것은 90년대 한 2010년대 2020년대니까 한 30년 정도의 밥술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살았던 거죠 너무 여러분들 다 비겁합니다 그런 잘성거립니다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4.15 총선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 윤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 수 없고 본인이 탄핵 아니면 스스로 내려와야 될 상황까지 몰릴 겁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학이 예상하는 겁니다 200석은 무난하게 넘긴 겁니다 여러분 오프를 조작하면 220만 표를 2024년 총선에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것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때 240만 표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사전특표 득표수업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24만 7077표로 패배한 거거든요 국민 눈치를 보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여러분들 승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5%가 220만 표니까 2023년 총선에서는 5%보다 훨씬 큰 여러분들 조작을 할 겁니다 저는 7.5% 이상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00 한 14석 이상 정도를 취득 해가지고 뭐 단핵개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넘어가는 겁니다 신북세력들한테 친족세력들한테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나이 80대가 돼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후손들 위에가 좀 여러분들 기계에 있는 칼럼 한 번 쓰고 나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평생 걸 쓰는데 뭘 이런 두려워 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김형석 교수도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한 말씀 다 없으셨고 김대중 주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 여러분들 그냥 좋은 글을 쓰지만 핵심을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글 자체가 매가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4년 총선에서는 현재 사전투표제도가 고속이 되면 더불당이 200석을 넘어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식은 죽 먹기는 바로 이런 여러분들 소위 조작술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일 뻥튀기라는 부분을 사용해가지고 전부를 다 여러분들 한 329만 표 최소 329만 표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그냥 뭡니까 100석 이하로 국힘당이 떨어지는 거죠 국힘당이 100석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억울하지가 않은데 그냥 백성들이 더 이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참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제야 전문가가 제공하셨는데 너무나 여러분들 명품입니다 명품 사기하고 조작이 그냥 나라를 삼킨 거죠 개인 간의 사기하고 여러분 조작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 거짓과 위정과 사기와 조작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선거까지 여러분들 그냥 먹어가지고 박살을 낸 거죠 너무나 많이 여러분 반복했지만 저 참 뭡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걸 여러분들 한국사회가 여러분들 반응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국힘당한 여러분들 뭐 핵신한다고 떠들고 언론은 한 사람 한 곳도 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 국민들은 대다수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 2024년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결과가 왜 나왔습니까 2023년 4월 5일 울산교육감선거를 35% 조작값 입력해 여러분들 조작을 해도 다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천벌을 받을 나라는 거죠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 거짓과 여러분들의 이 조작을 너무나 무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입을 다물었으니까 더 용기를 얻어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가장 화끈하게 했으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그걸 입을 다물었으니까 2023 총선은 얼마나 화끈하게 조작하겠습니까 7.5% 이상 할 겁니다 329만 표 이상 400만 표나 이렇게 이런 도덕질을 하게 되면 뭐 완전히 그냥 깔아뭉길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진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파묻혀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겠습니까 이걸 참 딱한 거죠 김대중 칼럼 보면서 야 이건 뭐 정말 대책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이 친구는 진짜 악하네요 진짜 참 사악하다라는 표현이 듭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오늘 mbc 라디오에 가서 발언을 한 게 보도가 됐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진행자가 물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성 의혹에 대해서 예결에 대해서 답변한 걸 보니까 부정성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이 이야기인 겁니다 어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부정성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정도를 한동훈 장관이 알 거라고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는 걸 주저했던 것은 이른바 강경보수표로 의식했기 때문인데 이 말씀이시네요 이준석은 안 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성 의혹은 없었거든요 이준석이 이야기입니다 부정성 가 없었다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진행자 묻습니다 그럼 국정원이 선관위 점검해 봤더니 해킹 소지가 있다고 얘기한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석의 그건 완화용이죠 뭐냐면 이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악한 친구입니다 애국 보수가 약간 조금 합리적인 전략적 사고를 한다면 한동훈 장관에게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여기에 갇히 게 되는 순간부터 이 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민경호기도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분이 사실 앞장선 게 있었죠 계속 내려온 게 뭐냐면 이분들이 행동력이 있습니다 부정성 가는 분들이 그래서 가지고 이분들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놓아주질 않습니다 저같이 애초에 부정성 가 아니라는 사람은 그냥 이런 이야기를 이준석이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2021년 또 6월 달에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모바일 투표 조작 으로 여러분들 당선된 것 같습니다 이 선거 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차이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가 여러분 얼마나 행편없는 나라가 돼버렸는지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데 국민의힘이 그 문제가 많은 선관위 측에 여러분들 선거 를 대행하게 해가지고 선관위 협조를 받아서 이준석을 여러분 국힘당 당대표로 뽑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 김기현 여러분 당대표가 정상적인 투표로 여러분들 당대표가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씨를 주저앉히고 윤심이 어떻니 침륜이 어떻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김기현 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도 발표 안 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경선은 국힘당이 내부의 이름들 당대표 경선이나 그럼 대선 후보 경선은 공정했냐 그때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컷오프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놈도 썩고 저놈도 썩은 겁니다 그런데 한놈은 공직선거를 먹었고 한놈은 뭐죠 당내 경선을 다 먹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선거를 이런 선거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선거결과를 보게 되면 이준석과 나경원 모바일 ars 투표는 같은 모집단에 추출되지 않았습니다 모집단에서 같은 모집단에서 모바일 투표 집단이 나오고 ars 투표 집단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선거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ars하고 이런 모바일이 다른 모집단에서 나왔 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선관위 가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개입해서 선거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3년 6개월이 거의 지났지 않습니까 이 3년 6개월이 지나면서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밝혀졌습니까 제야 전문가의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선거마다 각 선거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규칙 가운데 일부가 여러분 이걸 오래전에 공개를 한 건데 이준석이 노원병의 지역구의 역대 선거결과입니다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정권에서 대통령 선거인 15%를 조작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15%라는 이야기는 홍준표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 안철수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 가지고 문재인에게 더해 주는 그런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규칙을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2021년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조작값 10%였습니다 이준석이 출마했던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32%를 선거입니다 부산교육감선거는 30%를 선거 이게 하태경이네요 이게 잘못해 가지고 두 가지를 했는데 여기에 이준석 잘못된 자료를 넣었네요 밑에 거를 제가 이게 이제 이준석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태경 자료를 넣었네요 이거 하면서 이제 이준석하고 여러분들 동전에 양면강에 있는 하태경 씨니까 하태경을 보면 하태경은 부산에서 대선 15% 부산시장 보궐선거 10% 4.15 총선 32% 부산교육감 30% 이준석 과 하태경은 계속 부정성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뭐 제가 이분들하고 연배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뭐 경쟁하거나 이런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보편적으로 선악에 대한 구분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조갑재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그런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데 이런 앞장서지 않습니까 3년 6개월이 지나는 사이에 자기들은 이런 뻥으로 이런 입만 갖고 살았지만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모든 선거구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득표수를 조작했는지 그 조작 규칙이 다 찾아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규칙을 하나를 5% 5% 10% 이렇게 보지만 이거 한 선거구마다 다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앞으로 이준석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생의 초년부터 저렇게 여러분들 거짓과 여러분들 사기를 쳐 가지고 뭐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만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쳤어요 그렇게 하니까 야 참 어떻게 애가 저런 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참 어렵죠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주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된 걸 한 번 더 정리정돈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어제 거제 제가 거론한 것이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전국 권역별 조작값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시 에게도 이상할 정도로 대구 경상북도에 조작값이 낮습니다 조작값이 여기서 5%라는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특표수 100장당 5장을 훔쳐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 줬다는 거죠 유일하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입니다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는 윤석열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작값을 좀 올리게 되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대구 경북 5%를 누군가 저는 낮춰줬다고 보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보지 않죠 이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 기 때문에 이걸 우연히 5%로 그렇게 낮은 조작값이 입력됐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 5%의 조작값 아주 낮은 조작값을 입력해 준 겁니다 바로 옆에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조작값이 낮은 것은 새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선거 조작분들이 눈치를 많이 봐서 역대 가장 최적 가장 낮은 조작값을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15%에서 5%로 낮추면서 여러분들 권력이 바뀌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에서 조작값이 5%가 입력되면서 15%가 입력이 됐으면 2926표로 이재명 이 승리를 했을 건데 5%가 입력 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선거 조작범들의 의도적인 그런 입력이 없었으면 저는 힘들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처음에도 저는 이게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이 개통대 조작 서브용 pc를 다루는 이 책임자는 역대 선거의 경험이 가장 풍부하고 이 조작 원리의 가장 정통한 인물이 이걸 다루는 겁니다 조작 서브용 pc를 통해서 이것을 입력한 사람들은 한 번 하는 초자가 아니고 선거 부정의 이런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해왔고 2016이나 그 이전에도 경험이 있는지 알 겁니다 그게 2016년부터 치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19년도 창원시 성산구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그러면 대통령선거 전에 6번 정도의 경험이 있는 그런 초베테랑 조작 분야에 관한 초베테랑이란 사람이 조작 서브용 pc를 가지고 직계표에 올라온 그 득표 수에서 증가 작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조작값을 입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한다 이렇게 실수를 한다 그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결국 조작 서브용 pc를 담당한 선거 조작품의 핵심 멤버가 15%를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5%로 낮춰줌으로써 이재명을 낙선시키고 24만 7077표 차이로 윤석열을 당선시켜준 겁니다 만일에 여기서 15%를 대신에 15%를 넣었으면 이재명이 2926표 차이로 여러분들 승리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지금 왔어야 알 겁니다 그때는 몰랐을 거고 지금 이 공병호 tv를 그쪽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저렇게 했었구나 누가 그러면 어느 놈이 15% 5%를 낮췄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걸 낮춰준 겁니다 낮춰주지 않고서는 낮추는데 아니 pc를 가지고 이러면 작업을 하는데 6번 정도 경험을 가진 친구가 15%를 5%를 실수해 가지고 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전문가 몇 분이 글을 남겼기 때문에 어제 보시는 것처럼 전사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된 노트브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조작에 10초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보조 데이터베이스에 전산조작은 한둘이면 충분합니다 전문 달인의 소수의 소행입니다 그리고 그 조작값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기획은 또 다른 사람이 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기획은 따라 라고 실행은 전산조작범들이 한 거죠 과연 관악서버 안에서 내부 전산 담당자나 외주 전산관련자가 급 도 없이 했을까요 인터넷상으로 비범만 알면 해킹을 할 수 있으면 외부 에서도 전산망에 들어와서 모니터링 인 보조 서버 데이터 조작 이후에 메인 서버로 업로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두 가지죠 하나는 내부자가 했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나 패스워드나 아니면 뭐 모든 종류의 이런 번호를 넘겨 가지고 외부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뭐 여러분들 원격으로 하면 이런 종류의 다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관악 데이터 센터에 있었냐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죠 전산 경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조작은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매우 쉽습니다 특히 서버가 개방형이고 전자개표딩 모든 서버에 연결되었고 특히 의심스러운 lgu플러스 제품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로는 100% 연결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조작을 서버 측에서 할 수도 있고 조작용 pc에서도 접속해 할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 전산종사자들은 모두 수사하고 기자제도 조사해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후일 책임을 지게 되리라 봅니다 현재 선관위 전산팀 전체는 일단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해킹 전문집단 소구려는 중국이나 북한이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비상한 전문가 한두 명이 모든 조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작이 가능하게 환경을 조성하게 한 것이 당시에 사무총장의 조회주 등 간부진 이 했을 겁니다 모두 발본 세 권해야 됩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악 내에서 여러분들 보조 tv에 바로 연결된 서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비번이나 이런 걸 다 공개해 가지고 바깥에 임시 사무소 저희들 원격으로 다 조정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이런 밝히면 검찰이 들어가게 되면 금세 다 밝혀내겠죠 누가 했는지 를 그러나 안 하는 겁니다 조작 서브용 pc에서 대부분의 전산조작작 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여러분 부정선거를 해부한 시리즈 형식으로 6월 말에 5권이 완관이 됐습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여러분 은 대통령 선거를 다루고 있고 4권이 총선 그리고 5권이 지방선거를 여러분들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보급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선거 공정성을 되찾는 것이 본인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는 한 달 전부터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그런 양서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이 쓴 소위 기독교 발전사라는 관점에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이 책에도 여러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이 조작작업이 얼마나 쉬운지 제야 전문가가 어떤 보조원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다 혼자서 다 했거든요 2017년 대선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분석을 다 혼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의 일관된 입장은 이 조작은 한 명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명이 한 명이 모든 조작을 먼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남은 여러분들 숫자 찌꺼기까지 다 정리하는 작업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명이 동원되면 비밀도 유지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동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잡한 그런 전산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맛대로 여러분들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을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개하는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보내준 겁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이게 뭔가 하니까 개표 현장에서 개표가 중간중간에 끝나게 되면은 득표수를 입력해 가지고 컴퓨터로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입력 단계입니다 지역 개표장에서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조작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 보조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 왼쪽에 두 개라는 것은 이 단계 하고 그 다음에 이 단계 정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더블당 국힘당 정의당 사전투표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일 당일투표 득표수 당일투표 득표일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자료를 거의 동시적으로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작되는 합계 pc 데이터 이 조작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작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 정상적인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에 따라 가죠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 하게 되면은 제야 전문가가 이제 오늘 공평호 tv를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따라 가지고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개표현장에서 개표현황표가 여러분들 작성이 되고 나면은 일단 선관위로 자료를 전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송용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몇 표라고 그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a 사전투표소에서 만표 b의 당일투표에서 만오천 표 이 후보별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b c 전국에서 a b cd가 쫙 있을 거 아닙니까죠 그러니까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리고 그다음 보조 db 보조 db는 정상적인 투표가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입력 개표소에서 입력한 거 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료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조작 서브용 pc 조작 서브용 pc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순간적으로 이게 위 변조가 돼 가지고 메인 db로 전송되게 그렇게 되어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작값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 조작값을 입력하는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서 15% 정도 조작해야 될 거를 5%로 낮춰 가지고 윤석열이 당선된 겁니다 15%로 조작했으면 2900표 차이로 이재명이 당선되는 건데 이게 조작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지역 개표소 투표소 입력 정상적인 합계 정상적인 합계 pc 데이터 보조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가 입력하는 a d b e c f 이 a d를 이름 종로구 b e를 무슨 뭐 종로구도 개표소가 여러 가지 죠 종로구 그다음에 뭐 중구 그다음에 어디 이렇게 쫙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하면 정상적인 합계 pc 데이터가 여기 그대로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죠 이 정상적인 것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 정상을 왼쪽을 오른쪽의 순간적으로 조작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조작값만 입력하게 되면 이 수치가 쫙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는 손을 안 대고 이 조작된 프로그램이 여기다 조작값을 딱 20% 35% 뭐 15%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후보별 득표율하고 그다음에 득표 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조작을 했을 거란 이야기죠 조작값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조작값은 이번에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 있었던 이 조작값은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2017년 대선부터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수 훔치기 이 구조작법 이걸 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구조작법 으로 한산하게 되면은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35%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죠 두 번째 는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에서는 상대방 표를 훔치는 방법을 썼거든요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를 훔쳤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사용된 새로운 조작 기법인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방식으로 환산하게 되면 6.7%를 조작한 겁니다 여기 설명을 해놨네요 신종 조작 방법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리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이재명이 받은 표의 각 사전투표 수별로 일정 비율로 더해주는 방식이다 여기는 그냥 편의상 지금 그냥 이재명 윤석일 심상경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조작용 서버를 다룬 사람이 여기서 사전에 이런 프로그래밍을 다 해 가지고 조작감만 입력하게 되면 데이터가 바뀌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데이터가 바뀌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진짜가 들어오고 여기는 진짜라고 하지만 또 진짜도 뭐죠 투표지 분류기를 썼으니까 좀 조작이 됐겠죠 그러나 그거는 뭐 코끼리 비스켓이라는 이야기도 가장 큰 조작은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조작 서버용 pc 진짜를 그냥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그냥 통과시키게 되면 가짜가 메인 서버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고 방송용 손출용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값만 제공하면 그냥 그대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조작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사용하던 조작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를 조작한 것이고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것은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5%를 조작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사용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로 한산하게 되면 6.7%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 샘플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보시죠 이게 이게 이제 여기에 조작값 35%를 입력한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거죠 이거는 조작값 35%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4만표에서 5만4천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심상정 손을 안 댑니다 이 방법이 2020년 총선에 사용될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국힘당 후보나 이런 후보들은 손을 대지 않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 사용될 것이 유력합니다 4만표를 5만4천표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조작값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되면 득표율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그럼 4.15 총선 수준으로 25%를 입력하게 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율을 6.7%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율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면 그러면 4만표가 5만표를 이러면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운영해 가지고 여기서 모두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작 서브용 pc에서 그러니까 2023년 총선에는 5%를 조작할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5% 부풀릴지 7.5%를 부풀릴지는 프로그램을 짜놓고 거기다 상황에 따라 입력을 해버리면 다 이런 값이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 그대로 다 조작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5%를 조작할 때하고 25% 조작할 때 다 다른 겁니다 이 작업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조작값 입력에 따라서 후보별 특별수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조작용 pc에 입력하는 조작값에 따라 원하는 후보별 특별수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7.5%를 조작하게 되면 그것은 구 기준으로 해서 사전투표율 35% 중 조작하는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사례입니다 그러면 진짜가 4만 명인데 조작하게 되면 5만 4천 표로 바뀌게 되고 윤석열과 심상정표는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짜 사전투표자로 집어넣기 때문에 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6.7%를 조작하게 되면 4.15 총선 중투중 정도의 조작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4만 평을 받았으면 이건 더블당 후보입니다 더블당 후보와 4만 평 받았으면 5만 표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는 국힘이 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유령사전투표자로 만들어 가지고 더블당한 게 전부를 여러분들 주게 되면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5%를 조작하게 되면 4만 8천 표를 4만 8천 표를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준으로 위에 숫자가 나오고 그걸 옛날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밑에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맨 첫 번째 이게 뭔가 하니까 앞에 가장 먼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4만 표를 5만 4천 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4만 표가 여러분들 지역 선관위에서 입력을 했는데 그걸 5만 4천 표로 이렇게 바꾸어서 뭐죠 메인 db에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4.15 수준의 여러분들 조작입니다 그러면 더블당 후보가 4만 평을 받았으면 5만 표로 여러분들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죠 4만 표가 입력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뭡니까 5만 표로 여러분들 뻥튀기 돼 가지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는 겁니다 4.15 총수금 좀 낮은 수준으로 여러분 조작을 하게 되면 5% 조작한다 투표자수 기준으로 20% 조작하게 되면 4만 표를 4만 8천 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 이게 조작 서브용 pc에서 프로그램 된 대로 그대로 뭡니까 그냥 4만 표가 들어오면 4만 8천 표로 만들 수 있고 4만 표가 들어오면 5만 표로 만들 수 있고 4만 표가 들어오면 5만 6천 표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바로 여기서 실시가 되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조작법이란 것은 부분적인 그게 아주 큰 조작은 될 수 없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조작의 아주 총대장 총대장은 바로 조작 서브용 pc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작업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이례적으로 5% 이렇게 낮은 것 일반인이 상식할 때 최소 15%가 입력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5%가 입력된 것이 바로 조작 서브용 pc의 운영자가 5%를 입력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현명해 가지고 유권자들이 현명해 가지고 표를 잘 던지셔 다 헛소리인 겁니다 표를 잘 던지는 것은 이 단계인 겁니다 이 단계에서 그냥 여러분들 뭐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지역 선관위 개표가 끝난 것을 표를 집어넣으면 이 정상적인 데이터가 모두가 다 뭡니까 조작된 데이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조작된 데이터를 2016년부터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서 분석해 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됐고 조작에 선관위가 활용한 소위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활용한 규칙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이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도 다 찾아내고 가짜도 다 찾아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개판이 아니고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개판을 보고 나라가 망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진짜 여러분들 뭡니까 슈퍼 울트라 개판인 겁니다 슈퍼 울트라 개판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무슨 일을 했냐 메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자료를 우리가 홈페이지에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죄다 여러분 후보별 득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뭘 조작했냐 이 보조 db를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내고 그 조작값을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진짜를 다 보고를 시킨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준석 이가 부정선거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정도가 아니고 슈퍼 울트라 사악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기에 아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본인들 실력이나 여러분들 분수에 과할 정도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정신이나 이런 것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것이 다 밝혀졌는데도 나라 일을 하는 놈들 가운데 한 놈도 입을 안 깔지 않습니까 총선 하나만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뭡니까 정상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이 그냥 입력하면 다 여러분 조작값만 입력하면 다 바뀌는 겁니다 조작값만 입력하면 다 바뀌는 겁니다 조작값만 입력하게 되면 여기 조작값만 입력하게 되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지 않으면 조작값 입력하는데 이게 딱 입력하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걸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지역개표소에서 입력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보조 데이터베이스 관악에 있는 여러분들 정상적인 후보별 득표수가 입력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조작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조작입니다 가장 왼쪽과 중간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 이게 35% 있습니다 35% 여러분 이 35%라는 이야기는 이 조작값 35%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이 35% 있죠 35%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조작규모입니다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 사전투표일 뻥튀기준으로 7.50%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죠 이 숫자가 여러분이 사전투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만표 정상이 4만표입니다 그럼 조작됐을 때 5만4천표죠 이 35%를 여러분들 이 35%를 20%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25%로 4.15 수준 정도로 25% 25% 보시죠 25%를 조작을 하게 되면 4만표가 5만표로 바뀌는 겁니다 개표소에서 4만표로 이름들 더블당 후보와 얻었다고 사전투표 득표소를 입력했는데 이걸 깜짝같이 5만표로 이름만 바꿔버리는 겁니다 25%를 입력하게 그럼 여러분 다시 35%를 입력해봅시다 35% 여러분 35% 입력하게 되면 그러면 5만표가 아니고 5만4천표로 바뀌는 겁니다 5만4천표로 완전히 선거가 아니고 엿장수 마음대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4.15 총선에서 일어날 가상신화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상신화를 보여드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조작값을 입력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모든 표를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조작값을 입력하는 거 어디에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기에 프로그램이 이름 다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뭐죠 데이터를 다 변조해 가지고 위 변조해 가지고 메인 dv로 보내고 그것이 방송에 송출되고 여러분 그것이 뭐죠 국민들이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작업인 겁니다 이 작업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정상 조작 조작값 조작값만 입력하면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개판 정도가 아니고 이게 무슨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35%니까 더불당 후보가 5만4천 표죠 그럼 여러분들 한 40%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40% 여러분 40% 하면 5만4천 표가 얼마로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 40% 하면 40% 40% 하면 5만4천 표가 5만6천 표로 바뀐 겁니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모든 뭡니까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을 쏘겨 온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국민들 다 쏘겨 온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구 강력시하고 경상북도에서 15% 대신 5% 정도로 입력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 되도록 혁혁한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졸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건지는 추후에 알려지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들 해 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박살 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숫자 여러분들 노름판입니다 숫자 노름판 숫자를 가지고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시연을 오늘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딱 한 명이 뭡니까 이 한 명이 베테랑입니다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부정선거 선거 조작관 이 베테랑이 이러면 15%를 왜 5%로 낮추겠습니까 실수했겠습니까 졸았겠습니까 천만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15%를 5%로 낮춰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24만 77,77표 5%를 낮췄으면 몇 표로 당선됐겠습니까 이재명이 2,900표 차이로 이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데 참 여기까지 이제 다 밝혀진 셈이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다 조작이 이제 밝혀진 거고 여러분 어제 방송하다가 이제 다 다루지 못해 가지고 그렇지만 반복할 만큼 중요하니까 이 문제 한 번 더 거론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새로운 사전투표 조작법을 선관위가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조작법 혁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제 여러분들 방송하다 방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어제가 총선의 신구 조작법 도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조작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차이를 벌리는 겁니다 차이를 이렇게 차이를 벌려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면 더블당하고 미래통합당의 차이값이 0에 분포가 돼야 되는데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차이를 벌려주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마이너스 12.5% 12.5% 플러스 12.5%로 벌려준 거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마이너스 17.5% 플러스 17.5%로 벌려준 겁니다 이 차이를 벌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는 숫자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숫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옛날에 사용했던 방법은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당선시켜야 될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그다음에 더블당 후보왕에 더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신조작법은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여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 전부를 당선시켜 전부를 주는 겁니다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에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5%를 뻥튀기고 거기에 3만 7천여 표 정도를 훔쳐가지고 전부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전부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준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소투표하고 20개 동의의 관내 사전투표 더블당 후보의 득표수에다 다 더해준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 거죠 신조작법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여러분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 진짜가 4천표인데 여기 보시죠 이게 진짜가 4천표인데 신조작법은 그냥 입력하는 따라 가지고 5천표도 만들어줄 수 있고 5천6표 표도 만들어줄 수 있고 4천8백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전혀 손을 안 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조작법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조작법입니다 이 조작법은 그냥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를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주기 때문에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표도 국민의힘 후보한테 가지 않고 전부를 더해주기 때문에 그냥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만드는 거면 만들수록 이익인 겁니다 100명을 만들어서 100명을 더블당 후반께 넘겨줄 수도 있고 200명을 만들어서 200명을 넘겨줄 수도 있고 그냥 막 전부를 다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2024년 총선에 더블당에서 여러분들 부정성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뭡니까 발강을 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확실히 이익하겠다 그러면 뭐죠 7.5% 이상 한 8.5% 조작을 해가 전부를 다 쑤셔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200 한 4 5십 석률을 차지할 겁니다 그 뭐 언론 다 장악하고 있으면 입다 감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찍소리 못할 거고 국민들 못 대들 거고 그래서 그냥 일당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뭐 이제 국민들이 상당수가 알고 있다는 것을 더블당도 알지만 관계 안 한 겁니다 그거는 돼지 개들은 아무리 뭡니까 이불 속에서 독립만생하지만 대들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그냥 대한민국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12.5% 정도 넘길 거냐 아니면 뭐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한 11.6%만 도덕질 할 거냐 아니면 뭐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35% 조작할 거냐 2022년도 강서구청장처럼 11.6% 조작할 거냐 아니면 이왕 뭐 차지해야 되고 반드시 윤석열이를 뭡니까 탄핵을 시켜야 되고 하면 그냥 뭡니까 이왕 하는 건데 들키면 말고 7.5% 해야 되겠냐 그냥 이번에 한 10%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개판이란 용어를 쓰기에는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입니다 맨 위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7.5% 한 경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6.7% 한 것이 4.15 선거입니다 그 밑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안 할 테니까 이 사람들은 최소한 5% 이상만 하게 되면 200석 이상은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선거인수 기준으로 5% 이상만 하면 더블당 단독으로 모든 탄핵 개헌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우섭습니다 5%면 여러분들 220만 표거든요 220만 표면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조작했던 데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2020년 3.9 대통령 선거에 240만 표를 조작을 했거든요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런데 5%면 220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없으면 그냥 대한민국 노예국가로 가는 겁니다 나는 뭐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1%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승리해야 된다는 그 3.9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 2020년 총선에서 220만 표만 여러분 조작하더라도 200석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200석을 그게 대선하고 총선은 다르죠 총선은 지역구구에서 몇 천 표만 여러분 당나귀 여러분들 몇 천 표의 당나귀 바뀌게 되니까 참 슬픈 한국입니다 슬픈 남조선이 돼버린 거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건데 아무도 안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름 방송하다가 이제 놓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앞에서도 반복이 됐지만 이게 바뀌어 가지고 어제 방송을 제대로 못했죠 신조작법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구조작법 이것은 상대방의 표를 빼앗는 이거는 사전투표자 규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7.5%의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한 방식인데 이거를 구조작법으로 환산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5%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게 넘버원입니다 세기로 따지면 넘버2가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은 신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12.5%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미래통합당 혹은 훔쳐 가지고 12.5%를 플러스 처리한 거죠 25%의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사용됐던 신조작법으로 환산하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6.70%의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해가 전부를 다 더블당하게 넣어준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5%를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20만 표 정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3구 대통령 선거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5% 정도 하더라도 200석을 넘기는 것 여기 보시게 되면 5%를 하더라도 200석이 넘죠 더블당이 203석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저렇게 요즘 들어와가 탄핵 이야기도 많이 하고 기고만장한 것이 다 이런 힘인 겁니다 선거 사기를 못 막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완전히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조심해서 조작을 했던 데가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죠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때가 강서구청장선거에서 11.6%의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3% 정도가 10%에 해당하는 거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얼마를 격차를 내줄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격차를 낸다는 이야기는 차익 값이 사전빼기 당연입니다 숫자 조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핵심은 신조작법을 쓰든 구조작법을 쓰든 간에 핵심은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서 이런 데 차이를 벌려주는 겁니다 25% 차이를 벌릴 건가 35% 벌릴 건가 20%를 벌릴 건가의 차이입니다 차이를 벌린다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좀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숫자를 규칙을 이용해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갑제니 정규제니 하태경이니 이준석이를 크게 나무라는 것이 개인적인 선입견이 없습니다 조갑제 씨하고 내하고 연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갑제 씨하고 내가 경쟁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내하고는 전혀 경쟁할 수 없는 연령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인간들 내가 나무라는 거 하니까 숫자를 조작한 현대인들이 숫자를 조작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금수나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숫자를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작으로 다 숫자를 조작할 수 없는 겁니다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찾아내는 데 제야 전문가가 결정적으로 기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그 양반들이 꼼짝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 말 안 하잖아요 왜 죽은 듯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겁니다 너희가 떠들어라 그냥 방송만 단합하고 안 퍼지면 그냥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악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나라가 된 건지 진짜 사악함이라는 것이 그냥 용어로서 그냥 그 사악함이 더 이상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 악해진 나라가 돼 보니까 다음에 자식들하고 다들 어떻게 살 건지 참 인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하마스가 여러분 가자 팔레스타인 들을 무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쟁 벌이는 걸 보게 되면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은 2024년 총선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다 여러분들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할 겁니다 필사적으로 어리버리하게 여러분들 국힘당 사람들 그냥 그렇게 당하는데 나중에 뭡니까 피눈물 흘리겠죠 국민들도 흘릴 거고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총선이 지금 각본에 따라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에는 문화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쓰죠 이대로는 총선 110석 폭망이다 다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분위기를 국민들 쇠내를 시키는 겁니다 문화일보에서 가장 여러분들 이 딥 리더가 좀 깊은 칼럼인데 이 박성민이라는 양반을 무슨 민정치 컨설턴트라는데 조선일보도 지면을 크게 주더군요 문재인 정권 때도 여러분 저는 이 양반의 글을 자세히 보고 있었는데 그냥 뭡니까 민주당을 위한 글을 많이 썼는데 또 어느새 뭐죠 조선일보까지 진출해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7.15포인트는 큰 격자로 승패가 갈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낙관 국민의힘은 비관 분위기가 지배가 모든 것이 뭡니까 선거부정을 다 덮고 그냥 더불당 대성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부정선거로 여러분들 패배를 했는데 이것을 막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당지도체제의 변화 내년 총선을 정권중간평가 프레임에서 자기주자 경쟁 프레임으로 바꾸는 다 헛소리인 겁니다 선거부정이 일어났는데 그걸 다 이름들 은폐하고 헛소리들을 다 해가지고 그냥 4월 총선에 국민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더불당이 200선을 차지하는 모양이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국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당하는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정치 게임은 민주당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선거를 장악하고 여론을 장악하고 이런 친구들을 띄워가지고 그냥 그 분위기로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과거 이해찬 전 대표의 20년 집권론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200석이 나오는 걸 보고 민주당 내부에서 200석 포부발언이 나온 건 다목적이다 무엇보다 검사 판사 관료들의 발을 묶으려는 협박하드다 이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침묵한 겁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2024년 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고나 기초위원선거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일어났지만 다 입을 담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정선거에 입을 담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에 입을 담은 겁니다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다물음으로써 대한민국은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경지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선거부정에 이런 침묵하게 하면서 대한민국은 뭐죠 이 문제를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치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책임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사내들이 이렇게 책임이 없어 가지고 나라 일을 맡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이름들 안의와 이름들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에 침묵하고 4.15 총선에 침묵하고 보궐선거에 침묵하고 마침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표를 하고 그 여세를 몰아간 뭡니까 부정선거를 고착화 체질화 제도화시켜가 2020년 여러분들 총선에서 대표를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 눈에는 인간들로 안 보입니다 사내들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겁할 수 있냐 이야기죠 다음에 아녀다들하고 아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이야기죠 내 눈에는 너희들의 눈에는 안 보이냐 이야기죠 윤석열이 눈에는 안 보이냐 이야기입니다 김기현이 눈에는 안 보이냐 이야기죠 너희는 다 나중에 벌 받을 거다 이야기죠 200석이 왜 나옵니까 그냥 200석을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부정선거를 그동안 내가 재미를 봤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검사들이 움직이겠습니까 판사들이 움직이겠습니까 관료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합바지가 되는 겁니다 슈퍼 울트라 합바지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외유나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은 비관이 지배하고 있다 문제를 핵심을 안 보니까 인요한이를 왜 불렀냐 핵심이 왜 를 뭐하냐 이준석 입에서 비대위원장 맡게 된 110석 120이 왜 나오냐 다 이런 비급함의 결과인 겁니다 자업자득이지만 국민들이 고생할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마음이 마음이 아리죠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정치 컨설턴 때 애들 동원해 가지고 다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총선 각본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라는 것은 선거를 장악한 것이고 저쪽이 윤쪽이나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를 못 건들일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구렁텅이로 그냥 빠져 가지고 그냥 그냥 몰려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계속하는 것은 참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세상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분들 기회를 포착하거나 위기를 감지할 때 판단이라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정말 그 사심이 없이 보지 않습니까 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고 이제 뭐죠 거의 제가 볼 때는 현업에서 자리를 많이 스페이스를 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6.25 전쟁의 필적할 정도로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이대로 가면은 그냥 더불당이 주도하는 일당 지배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고 선거부정을 감행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해 가지고 국민을 옥죄는 세월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어마어마한 피를 뿌릴 건데 그렇게 피를 뿌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니까 세월이 흘러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고착화돼 가지고 제도화된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힘이 지도부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침묵하고 특히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입을 다무는 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도움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본인의 지도의 상당 부분이 선거부정에 대해서 입을 닫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대해 입을 닫기 때문에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데 그럼 에서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끌고 가는 걸 보게 되면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로 뭐 어떤 약조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조는 약조고 국민들이 일당 지배 체제 하에서 참 정권 을 박탈당한 그런 상태로 대통령이 그냥 국민들을 그냥 내 몰아버리는 건데 그게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중에 여러분들 아버지 되는 사람들도 자식을 낳고 한 가정을 키우 여러분들 책임을 지게 되면 정말 여러분 제대로 된 남자들 같으면 발 끝부터 여러분들 머리 끝까지가 책임감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롭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엔 참 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편안하냐 내가 책임질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교육비를 책임질 필요가 없고 다른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끔 가다가 참 내가 편안하구나 이런 생각 하는 겁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 막중한 책임감 남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가솔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식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하물면 나라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공직에 여러분들 입문을 할 때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생각 없이 어떻게 공직에 입문을 합니까 정치를 한다는 인간들이 입신 출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이런들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다는 생각을 왜 못하냐 이야기죠 그런데 선거가 여름 무너져 가지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게 됐는데 국민들이 아우승치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지 도대체 당신들이 남자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천벌 받을 겁니다 앞으로 그 비겁함과 그 우유부단함과 그 악함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나라 일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다 생활터전을 잡고 있는 토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시피 앞에서 나왔던 충청도 의회 충남도 의회 의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냥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586 운동권들이 주도가 돼 가지고 다시 조선 시대로 여러분들 회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북한이 가혹한 것처럼 선거를 장악해 이런 일당 체제가 되면 남조선은 또 얼마나 가혹해지겠습니까 다 이런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더블당 이런 일당 지배 체제가 되면 국민들을 얼마나 이런 개대지로 보겠습니까 내 눈에는 훤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제가 무슨 사측인 얘기 여기에 걸려 있으면 저 양반이 한 자리를 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 나라가 돌아간 걸 보면 남자 값을 하는 남자들이 정말 드물구나 본인들 이해관계가 얼마나 관련된지 모르겠는데 어제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5300만 명의 여러분들 운명보다 더 무게가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피는 바는 있지만 그러나 5300만 명의 운명처럼 중요한 게 더 있겠습니까 김기현 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전에 무슨 뭐 좀 잘못된 그런 관행이나 관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냥 개헌 탄핵선이 다 무너지고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도 몇 군데 정도가 여러분들 소규모 이런 방송들이 이야기 하고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 벌을 이 업벌을 앞으로 얼마나 치르게 될지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딱한 거죠 자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 을 가지고 간단하게 뭡니까 표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또 내일은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이제 4.15 총선거와 관련된 4.15 총선거와 관련된 4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개된 책이 5권 지방선거 하고 보궐선거를 다룬 책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완간된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더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문제의 소중함과 그리고 절박함 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그런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통해 소개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더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또 5시 50분에 방송 켜자마자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